1. 의류 브랜드 가치 순위 찾아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류 브랜드 가치 순위 TOP 10 어떤 브랜드가 가치가 가장 높았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전 10위 유니클로 9위 까르띠에 8위 H&M 7위 자라 6위 에르메스 5위 아디다스 4위 샤넬 3위 구찌 2위 루이비통 1위 나이키 1위 나이키는 원화로 약 42.8조에 달하는 가치 순위권 중 유니클로는 전년 대비 한화로 4.4조 가치 하락 이번 영상은 의류 브랜드 가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순위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